그러면 내가 이런 정치인들한테 우리나라 맺겨놔서 이게 희망이 있을까?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 나물에 그 밥 항상 병력 비리 뭐 권력자들의 애들 군대 문제 이거 가지고 국회가 싸우다가 볼일 다 봐요 비싼 돈 들여서 뽑아줬더니 하는 짓이 뭡니까? 맨날 모였다면 싸움이야 그것도 무슨 야 국민 배당금을 주자 말자 이거가 싸우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코로나 자금 1억씩을 주자 말자 양적 완화를 하자마자 이런 싸움이 아니야